건축재료 첫 번째, 백향목 수루파벨 성전의 주재료는 돌과 나무이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백향목입니다. 에스라 3장 7절에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루파벨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통해서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라고 하면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향목 값은 모두 바사 왕실에서 지불하였으니 그 수량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무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가 에스라 6장 11절에는 들보라고 번역된 것으로 보아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백향목은 잘 다듬어진 들보 형태였을 것입니다. 백향목은 히브리어 에레즈로 견고하다, 단단하다 라는 뜻의 아라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잘 자라며 성경에서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백향목은 수목의 왕이라 불리는데 1년에 겨우 1cm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지만 그만큼 결이 곱고 속이 매우 단단합니다. 백향목의 수명은 900년에서 1000년이나 되는데 30m 이상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곧은 나무 줄기는 곧게 뻗은 다리의 비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 줄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레바논 지역 시돈 사람들의 숙련된 솜씨 없이는 벌목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백향목 줄기에 상처가 나면 진한 향기에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진액은 탁월한 방충,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건축에는 가볍고 단단한 뽕나무가 사용되었지만 백향목은 나무의 고귀함과 단단함 그리고 향기로 인해 다윗과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으며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은 문둥병 환자가 나왔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는데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환자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자주 교만한 통치자, 강대한 나라, 성도의 성장,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아름다움, 영광, 장엄함, 위엄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백향목 들뽀, 잔나무 석가래라고 하면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17장 22, 23절을 볼 때 나 주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 때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백향목에 대한 묘사는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수루파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수루파벨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고토에 귀환시킬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 그 높은 세 가지는 히브리어 유네케트로 어린 가지를 뜻하며 연한 가지는 라크로 부드러운 약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어린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주 약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사야 11장 1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백향목의 가지가 높은 산에 심기운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17장 22절 하반절에서 여기 높고 빼어난 산을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여기에서 시온과 높은 산과 예루살렘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넷째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금운동이 크게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백향목은 삼각불 모양이지만 300년 이상 자라면서 줄기가 일직선으로 뻗어 올라가고 풍성한 가지가 우산 모양으로 펼쳐지며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 3년에 걸쳐 하늘로 솟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2, 33절에서 백향목은 줄기에 상처를 입으면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은 짙은 향기를 내면서 방부, 방충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백향목에 각양새가 깃들이며 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만인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17장 23절 하반절에서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양새는 히브리어 콜치포르 콜카나프로 직역하면 모든 날개의 모든 새들입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비유한 것입니다. 깃들이며와 거할지라는 둘 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칸입니다. 이 말씀은 각종 새들이 백향목 아래로 모여오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 각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스가라 8장 22절에서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여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